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 20분입니다 제가 메일을 확인했는데 그 메일 뭐지? 자 아무튼 자기 직전에 메일을 열어봤는데 혜연님 8번 출구 탈출하는 게임 해줄 때까지 숨 참음 라고 해서 이분 살려야 되니까 녹화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간단하게 8번 출구를 찾으면 되는 게임이래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거나 넌센스한 상황이 펼쳐지면 뒤로 돌아가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미로찾기 백룸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그냥 지하철 여긴데요? 포스터 있고 치과 이게 뭐야 스토어 강아지 미용 어 뭐 문화 공관 메이크업 아트 이거 뭐 공연이구나 공연 팜플렛 CCTV 있다 이거 같죠? 이상한 거 없는데요? CCTV 있고 노 스모킹 킵 레프트 일단 한번 쭉 가보자 0 8번 출구가 나오나? 계속 가다보면?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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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좀 더 벗겨졌나? 그건 아닌데 뭐가 이상한 거지?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면 좀 너무 어려운데? 아 8월 8일날 오픈한대 이미 오픈했구나 쭉 직진해볼까? 어? 이번에 1로 바뀌었어 가이드가 여기 있네 가이드 이상징후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되돌아가십시오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8번 출구로 나가려면 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일 때 뒤로 돌아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뭐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나요? 노 스모킹 지금 팜플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판풍구 두 개 비상구 세 개 이게 뭐야?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소화전이고 판풍구 두 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걸 외워야 되나? 에이콘 아니겠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아 몰리도 미용시켜야 되는데 8월 8일 맞구요 이상은 없는 것 같애 여기 뭐야 CCTV도 있네? CCTV가 날 따라와 이상한데? 일단 계속 가보자 어? 아 다시 0으로 돌아온 거야 다시 보자 아 맞네 위에 CCTV가 아까 나 쳐다봤었잖아 맞았네 아까 거기서 뒤로 돌아갔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게 지금 기본 틀인 것 같아요 아저씨 왼손에 아이폰이야 갤럭시야? 아 기다려봐요 아 기다려봐요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에요? 남자라면 갤럭시 4 아이폰 4에서만 1 이제 시작이죠? 잘 보세요 cctv 이상무 자 일단 걸어온 아저씨 보자 자 왼손에는 아이폰 오른손에 가방 맞죠? 자 뭐가 달라지죠? 자 10월 10일 아 8월 8일 맞았어 10월 10일은 저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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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호오호오호오호 오오오오호오호 2 됐어 2 아이씨 아이씨 어디에 있어 아이씨 일로와봐요 뭐여 아저씨 안갈거에요? 혜안 유튜브 봐야돼 아저씨 이거 내 유튜브 보나 보네 이거 가면 안되겠지? 오! 3됐어! 맞네 이거 천장 타일이 원래 이랬나? 원래 타일이 이랬죠? 이랬던거 같애 노스모으킹 팜플렛 개수 6개 맞죠? 8월 8일 맞죠? 자 맞죠 이것도 아저씨 왼손에 핸드폰 오른손에 가방 머리털 벗겨짐 자 용식이 3순 맞구요 자 여기 앞치마 기장감 나쁘지 않구요 자 포메라니안 맞았구요 자 24명 맞았구요 자 사륜안 맞구요 10월 10일 맞구요 자 이것도 뭐 맞구요 CCTV도 나 안따라오고 맞죠? 맞지 얘들아 나 간다 과연 오! 오케이 이렇게 8까지만 가면 되나보다 자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단기 기억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 천자들은 머리에 카메라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타입 어 머리 벗겨진 걸로 봐서 M자 탈모의 진행 경과로 봐서 어우 삼촌 맞아요 제가 아는 삼촌 맞아요 아 맞구요 자 맞구요 포메라니안 맞구요 24명 맞구요 어 눈 맞고 10월 10일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건 바뀐게 없는데? 난 내 촉을 믿어 정답 5 정답 5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단기 기억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방금 뭐가 이상했던거지? 잠깐 다시 가보자 CCTV 노스모킹 삼촌 맞잖아 삼촌 뭐 패션이 달라졌나? 아니야 삼촌 맞아 삼촌 오오오 오우 무섭다 자 이건 뒤로 돌아가야겠죠? 그치 자 일부터 시작합니다 홍구 맞고 강아지 오 뭐야 이거 왜 잠깐만 액자가 움직이는데요 오 액자가 커진다 오 이거 이상하다 오 이상해 이상해 오케이 그렇지 오 맞추는 쾌감이 있네 아 노스모킹 이거 아까 검정색 아니었나 담배가 아 헷갈리네 잠깐만 잠깐만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저씨 나 왜 쳐다봐 아저씨 왜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저씨 왜 쳐다봐 아저씨 이상하다 그치 나 왜 갑자기 쳐다봐 그치 아까 내가 탈모라고 놀려서 삐졌어 아저씨 이게 바로 이상징후지 아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아저씨 탈모약 지금부터 먹어야 돼 늦지 않았어 빨리 먹어 자 이거 이상징후죠 3 그렇지 오 아저씨가 널 쳐다봐 절대 놓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거 자 노스모킹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환풍구 이런 짜잘짜잘한 걸로 바꾸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에이 제작사가 그렇게 쪼잘할까 맞죠 오 이거 눈까리가 막 오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움직여 오 이상해 오 야 좀 소름끼쳐 절대 돌아가야 돼 그치 4 좋았어 이게 웬만하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확률상 아 이거 봐 이거 공포게임 맞네 오 섬뜩해 자 5까지 왔습니다 좋았어 최고 기록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노스모킹 그래 이렇게 밟고 웃고 있었잖아 강아지도만큼 달라지나 눈 색깔 그대로 아저씨 왼손 오른손 안밖에 없고 CCTV 그대로고 눈깔이 그대로 이건 뭐 이상 없는 것 같아요 6 그렇지 아 이거 볼쏘키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약간 좀 유튜브 각 살짝 잡아주면서 어려워해야 되는데 아 제가 또 연기를 제일 못해요 8월 8일 맞잖아요 아저씨 탈모 오케이 왼손 오른손 오케이 걸음걸이 오케이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없는데요 너무 쉽잖아 이거 아 진짜 10월 10일 눈도 안 움직이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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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일지도 몰라 우리 정들었는데 말 걸지마 이마에 뽀뽀해야겠다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허! 저 아저씨 아저씨 뽀뽀했다고 쫓아온다 아저씨 미안해 아저씨 아저씨 말로 해 말로 해 자아 도망가 8번 지구다 그렇지 뭐?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케이 좀 진득하게 보자 아저씨 탈모 오케이 왼손 오케이 오른손 오케이 걸음걸이 오케이 제가 아는 아저씨 맞습니다 자 강아지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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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8번 출구 탈출인가 허! 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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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입니다 자 올라가나요 예스 예스 어 뭐야 아 지하 통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견되지 않는 이상현상은 21개래 그래 이상현상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 깼으니까 그래 여기서 끝나긴 좀 아쉬우니까 어 아저씨 키가 커지지 않았어? 그지 아저씨 아저씨 뭐야 눈높이가 달라졌어 이야 아저씨 뭐 먹은거야? 깔창을 끼신건가? 아닌데 뭐 약간 슬릭팩처럼 걷네 아 이런 이상현상도 있구요 넘어갑시다 재밌다 아 바닥이 다르네 점자판이 다르군요 어 재밌습니다 아저씨 왜 작아졌어 어? 내가 아는 영철이 아저씨 있는 키가 막 팔척이던데 아저씨 깔창창 깔아봐요 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없는거 같은데? 어? 아 있었어? 뭐였어? 나 못봤어 오우 깜짝이야 양속드리는 트릭이 하나 있었구요 뒤로 넘어가고 아 문이 살짝 열려있다 누구야 아저씨 와이프 아니야? 어? 오케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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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고 갔으면 서운할뻔했네 이거 준비 많이 했네 이거 와 이거 뭐야 와 이렇게 다 붙여놨구나 덕지덕지 그니까 이거 실내에서 담배 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어 저기 뭐야 투명인간 있다 뭐야 뭐야 가까이서 볼까 어 앗 아 공포게임 맞구나 아 오 저, 어! 오케이,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8번 출구를 찾으면 되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자, 8번 출구 나가셔서 2번으로 환승하신 다음에 홍대 입구역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2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역입니다. 그럼 홍대 입구역에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